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.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,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재판부는 나 검사가 받은 향응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앞서 이 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가액이 1회 100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 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